사람의 줄기세포를 이용해 조염병과 자폐증 등 정신질환에 관여하는 뇌신경세포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듀크대 싱가포르 국립의대 재현수 교수팀은 인간 배아줄기세포와 유도만능줄기세포를 이용해 신경전달물질, 가바를 분비하는 뇌신경세포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가바분비신경세포를 간단하고 빠르게 만드는 유전자를 찾아내 줄기세포가 가바분비신경세포로 바뀌는 데 걸리는 시간을 기존보다 서너 배 줄였다고 말했습니다. 또 줄기세포를 가바분비신경세포로 만드는 성공률도 기존 40%에서 80% 이상으로 높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가바는 신경전달물질로 뇌속 신경계 전체 균형을 유지하지만 그동안 가바분비신경세포를 만드는 것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개발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가바분비신경세포를 이용해 정신질환의 원인을 알아내는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정신질환 치료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과학저널 셀리포트에 실렸습니다.